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CP 리액션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영상은 브러쉬 펄렁분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펄렁분님 채널 많이 놀러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SCP 재단으로 떠나봅시다 뭐죠? 오늘의 주인공은 SCP 999 SCP의 대표 커요미 마스코트 중 하나죠 왠 쪼꼬렛? 쪼꼬렛! 맛있어요! 사탕도 주세요! 커요미 그 자체 간지럼 괴물 SCP 999 등장입니다 오늘의 999 일과 체크 오늘도 열심히 먹어치운다 선생님! 좋아요! 나랑 놀아주세요! 뭐야? 슬라임이라 그런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탈출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세이프 등급인데 왜이래? 야! 거긴 안돼! SCP 대표 괴물 682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히 이 682님이 자고 계신데 누가 들어와 무자비하게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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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간에 흉악한 682를 커요운 댕댕이로 만들어버린 999의 엄청난 위력 맞는 상황이야 이거? 으어? 으어? 괜찮아요 저 띠 띠 띠 띠 SCP 053 닉네임 소녀 나이 만 3세로 추정되고요 053과 눈을 마주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 갑자기 비이성적이게 되고 살인 충동에 빠진다고 합니다 2차 큰덤 1차 큰덤 1차 큰덤 1차 큰덤 1차 애기야 ext except 2차 큰덤 2차 큰덤 2차 큰덤 빠져든다.. 나 지금.. 이놈의 선물! 나한테 선물 심부름을 시키다니! 참을 수 없어! 너는 죽이고 말 거야! 아주 예쁜 토끼 인형이네 내가 뭘 했다고! 토끼야! 왜 다른 나만 몸을 죽여주려고 그러는 걸까? 자, 따로 이제 또 격리 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니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실험인가요? 무려 682와 같이 하게 됩니다. 053 VS 682? 니가 왔잖아. 왜 놀라오려. 어머머머. 생긴 것만 더럽게 생겼어. 무서워 죽겠네. 쳐다보지마.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으잉? 응? 아!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유니콘이다 유니콘. 그 흉폭한 682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053이라니요. 하하하하. 어, 원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영혼의 단짝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체념한 듯한 682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누군가요? 뭐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 SCP-106. 올드맨.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올드맨. 와... 뜯뚯뚯뚯뚯뚯뚯. 여기는 알파원. 전차를 누르겠습니다. 이거 비밀번호가 보더라. 아니, 모르겠다. 설마... 아까... 멍청하겠어, 스피치 해당님들. 이따위문으로 나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어? 뭐야? 어우... 와... entang 주머니 차원으로 끌려갑니다. 어, 여기 어디야? 비상! 비상! 올드멸! 우... 다 죽을! 아음 앙 많이 부價 become 부패되어 버립니다 Ai0 와... 이거야... 이 오랜만에 내께는 썩는 감각! 완전히 부패, 부식, 썩어버린 으어! SCP 태어낸 모습 너무 징그럽습니다. 히히히... 담로프는데... 아임 올드맨... 으? 아잇... 아잇... 뭐야? 뭐가 된거야? 아이 진짜... 아잇... 뭐야 안들어가줘! 아잇... 아우... 자 다음은 SCP-682 그리고 탑 시크릿에 있는 SCP-096 부끄럼쟁이 등장? 682 오늘도...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이...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캐논을 맞고도 멀쩡합니다... 자 오늘의 실험계획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682랑 양자캐논을 합치면... 682가 두 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렇다면은... 096이랑 682랑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682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건가? 아... 야 이거다! 지금 당장 실행해봅시다! 내꺼야 내꺼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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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부끄럼쟁이 등장이에요 쳐다보게 되면 죽을때까지 쫓아가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야 저 디테일아 아주 빵댕이가 토스도시라구만 야 어이 신입 너 이름이 뭐냐 형님들 앞에 왔으면 인사를 빠딱빠딱 해야될거 아니여 쳐다봤어 어? 뭐..뭐야 얘 야 저 저 저 저 눈빛이 이상해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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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난다 와짜짜짜짜짜짜짜짜 오오오 모자비하게 썰어버리는데 아 안봤어요 걔만 봤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니 096 VS682 682 682 같은 경우는 불사의 몸인데 죽나요? 복제라 그런가? 뭐야 나 안 전화 봤어 부끄러워 나도 이사만 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렇게 아싸를 보내기 싫다 나야 내가 너무 싫어 아싸야 내가 내가 쫄 줄 알았냐? 에잉 과 no 에잉 네 스 알아 away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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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